나 좀 자신만만했었는데 또. 쟤 못 쌌어? 어, 쌌네. 알았어, 오늘 이 아저씨가 갈아줄 거야. 아유, 귀엽다. 아이고, 지금 사회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네, 똥을 하수 싸가지고. 자, 차보자, 차보자. 차보. 아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오빠. 이거 차야지. 아니, 세워서 어떻게 기저귀를 갈라 그래야 돼. 아니, 가야지. 저렇게 하나 나도 애샛났는데 못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거 힘들어요. 됐어, 됐어.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알았어. 자,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그래, 얼굴이 쏙 빠졌다. 그래, 그때보다 애가. 접히는 것도 덜하고. 그러니까 썩 빠졌네. 아이고, 쏙 빠졌어. 그래, 얼굴이 진짜. 알았어. 됐다. 찼다, 찼다. 자, 자, 자. 야, 분유, 분유. 분유를. 분유, 분유. 쭉쭉쭉쭉쭉쭉. 자, 여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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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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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 그래, 그래, 그래. 왜 벌써 가. 왜 벌써 가야. 왜 벌써 가. 왜 벌써 가. 아니, 뭘 벌써 가서 일찍 있잖아요. 왜 벌써 가야. 아니, 뭘 벌써 가서 일찍 있잖아요. 우리 다른 건 긴팔 박사 차이라니까. 왜 벌써 가. 저의 집 빨리 알아볼 거 같아. 정신을 쏙 뺀다, 그렇지? 정신 없지? 아, 집에 정신 없어. 그리고 아리띠 매는 거 알려드릴까요? 물고 있어라. 물고 있어라, 물고 있어라. 그럼 어디 일상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집 보러. 집은 봐둔 집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 다 마주치고 채워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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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뭔데? 이게 제 약진 농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이거 못 오게요, 못 오. 나의 대신으로 녹화 못 하겠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 야, 너 머리 깎으니까 훨씬 인물이 산다.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밥 다 먹어야 돼. 그래, 그래. 어머니, 또 머리 깎으신 거야? 아, 저 요즘에 또 이제 일 하던 거 이제 잠깐 잠깐 다시 시작해가지고. 뭘 일? 피팅이랑 모델 일을 잠깐 또 하고 있거든요. 아, 피팅 모델 하시구나. 아, 피팅 모델 하시구나. 아, 미안하시네. 아니, 애 냉났고 피팅 모델 한단 말이야? 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다리만 이거 하면 되지, 이거 마. 우리는 저게 안 벌어져, 이 다리가. 아, 세상에. 이거 아니야, 저거 먹자. 그치? 디저트 하지? 알림장이 써놓으셨죠? 네. 알림장이 우리 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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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 읽어드렸는데. 네, 네, 네. 어머니, 나도 애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 제가 아까 애 보느라고 저도 정신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순간 잠깐 어머니가 됐어요. 안녕.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빨리 올게요. 마지막 이거 좀 물어볼게요. 이거 어떡하실까? 그거 안 먹으면 그냥, 네네네. 그냥 잠깐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저프지님. 아, 그래, 다녀오세요. 빨리 다녀오세요. 기도 안 보고 갈 거 같아요. 아, 엄마, 아빠가 급하게 나가시네. 어, 여기 급하게 나가세요. 안녕, 안녕, 안녕.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야, 너 그 옆으로 잘 어울린다. 아, 너 그 옆으로 잘 어울린다. 아, 너 그 옆으로 잘 어울린다. 아, 너 그 옆으로 잘 어울린다. 얘가 손 났더니 왜 오늘... 아니, 얘가. 이거 봐, 또 먹이면 또 괜찮아, 얘. 1, 2는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3을... 또 시작했어, 킹프라 씨. 아유! 4호를 방패 삼아서. 찌신구라, 찌신구라. 아, 그래. 아니, chcia